안녕하세요.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김지윤입니다. 4월의 이달의 씨앗 추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당첨자는요. 네, 송땡주님. 핸드폰 뒷자리 3997번입니다. 네, 두 번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는요. 유땡민님. 핸드폰 뒷자리 1583번입니다. 네, 세 번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첨자는요. 조땡아님. 뒷번호 5305번입니다. 네 번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네 번째 당첨자는 오땡빈님. 뒷번호 8624번입니다. 다섯 번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당첨자는요. 김땡옥님. 뒷번호 7727번입니다. 여섯 번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당첨자는요. 홍땡연님. 뒷번호 4555번입니다. 일곱 번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당첨자는요. 김땡옥님. 뒷번호 2152번입니다. 여덟 번째 당첨자 추첨입니다. 여덟 번째 당첨자는요. 김땡옥님. 뒷번호 2933번입니다. 아홉 번째 당첨자입니다. 아홉 번째 당첨자는요. 이땡은님. 뒷번호 8036번입니다. 네. 마지막 열 번째 당첨자입니다. 열 번째 당첨자. 그 주인공은요. 윤땡이님. 뒷번호 6014번입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5월의 씨앗은 고수입니다. 5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